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오늘 저희는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부르신 이유입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독교적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의미하는 건데 이 단어를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 단어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슬그머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3원 29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었었는데 게시가 없으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야망으로 멀어졌던 하나님의 게시적 비전을 가까이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텔레비전 시리즈가 가진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혜와 게시의 영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는지를 3주에 걸쳐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말씀은 18절의 전반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첫걸음은 우리 문장의 바른 독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지만 이 문장의 목적어는 부르심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부르심은 사명이나 소명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사명, 소명, 미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무나 과제처럼 다소 무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소망은 그 모든 일들을 가볍게 아름답게 바꿔줍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마음에 동의가 되는 순간부터 그 소망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되죠.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을 시키시되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의 궁극적 소망을 알게 하시죠. 그 일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왜 뭐가 그렇게 좋길래, 뭐가 그렇게 아름답길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나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일거리를 주셨나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지혜와 기해시의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의 아름다움 그 일이 가지는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로 분위기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혹은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 말이죠. 분위기를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저렴해 보이는 표현들은 사실 무언가에 비인간적으로 심하게 몰두해 있던 사람들을 자주 구원해냅니다. 저런 생뚱맞은 목소리가 있어서 결국은 밥도 먹게 되고 주변도 살피게 되죠. 이 일 자체에 가위 눌려 있던 사람들을 평화롭게 풀어주는 표현인 겁니다. 얼핏 가벼워 보이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먹는 것, 밥 이런 표현들은 모두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삶의 의미 왜 사는가에 대한 나름의 고상한 철학이 몸을 낮추어서 저렇게 해악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믿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과거 신화 중에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화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기도 했지만 부르심을 일이나 사명이나 미션과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 미션, 책임과 의무 너머의 본질, 아름다움 오늘 본문의 표현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뭔가의 어떤 미션 자체에 몰두해 버리거나 집착해 버리죠. 소망과 아름다움을 살필 어떤 일상의 틈을 잘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멈춰서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게 뭔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현장인 일상 속에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 쯤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밥은 먹고 다니냐? 송강호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대사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살인자가 분명해 보이는 그 신출규모란 용의자에게 던지는 주인공의 질문 아마 너에게 일상이 있느냐? 결국은 네가 인간이냐라는 의미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장면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Do you get up each morning too? 너도 아침에 매일 일어나냐? 잠은 자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사람의 일상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미션으로만 꽉 찬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광기어린,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미션으로만 꽉 채워진 듯한 그 용의자의 삶의 패턴이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인간은 미션, 부르심, 일, 그 실행 명령을 수행해내는 그냥 단순히 수행해내는 그런 로봇처럼 살아가는 존재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해 주는 에너지, 그 설렘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러내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궁극의 소망을 보고 있는가?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이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소망을 바라보도록 해주시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일 자체와 그 일이 가지는 소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고 보여요. 행복하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버는 게 행복해진 삶으로 마무리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망 때문에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부르신 이 땅 자체가 소망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일, 사역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저는 많이 위험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의 소망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사역에 대한 현실적 필요들, 또 어떤 욕망들이 쉽게 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상황들, 점점 길이 나서 말 그대로 도가 트는 상황들, 그 결과로 주어지는 작은 성과들로 인해서 성취감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개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시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결국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폈는데요. 이제 그 표현의 내용으로 옮겨갈 차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알아야 하겠죠. 신약성경 전체에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얘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모아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관련된 말씀들을 대략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분류는 존 스터트 목사님의 견해로부터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첫 번째 소망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말씀의 근거들을 찾아서 봐야겠죠. 로마서, 고린도 전서, 대살로니카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6절,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고린도 전서 1장 9절,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도 부르심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대하여 등장을 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7절, 여기도 역시 부르심과 또 거룩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말은 구원자의 친구, 신부, 자녀, 백성이 된다는 여러 은유적 표현들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귐은 긴밀한 관계, 그 관계가 주는 설렘과 기쁨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분과 사귀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룩한 삶이 막 땡기시나요? 복음의 복, 거룩한 삶의 거룩, 이런 것들이 사실 때로는 마치 홈쇼핑 호스트들이 너무 자주 남발하는 어떤 최상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간절하게 느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항목을 우리 소망의 리스트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문희 씨는 빛 속에서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울어보지 않은 기쁨이 어디 있으리? 기쁨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라도 우리는 그 기쁨의 기반이 우리의 권경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출혈급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을 했습니다. 복음과 부활의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갖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저주를 기억하는 자만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정말 놀라운 소망의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감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땡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이 가능케 하는가? 지혜와 개시의 영이 가능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간구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실체는 자유와 평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 엘레프테리아,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 소망이라는 것의 두 번째 내용, 자유와 평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기 부르신과 그 부르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라이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기 부르심의 내용과 이유가 등장을 해요. 자유와 평화. 우리는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문제는 그것의 사용법인 것 같아요. 바울은 반복해서 주어진 자유를 제발 좀 잘 써라. 평화가 깃들도록 좀 애써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으니 사랑하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날뛰고 분열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죄악의 얽매인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랑을 주고받는 평화의 삶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 삶의 모습을 동경하고 설레어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방향을 모든 이의 자유와 평화 이것으로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소망의 실체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파스코, 독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나,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누리게 하시는가, 그 소망이라는 것의 세 번째 실체, 그 내용은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대살로니카 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네, 여기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 고난의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지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고난과 영광이 함께 등장을 하죠. 대살로니까 전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두 단어지만 성경에서는 한 개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난의 뒤에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made in God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사귐, 거룩, 자유, 평화와 같은 행복한 자리면서 동시에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으로 귀결이 됩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실력이 늘고 있는 거예요. 기타 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행복한 걸까요? 맨날 접질리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갈리고 두 다리가 언제나 성치 않았던 어떤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너는 그렇게 맨날 다치는데도 왜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됐어요. 재밌어서요. 부상이라는 고난보다 즐거움이라는 영광을 보는 그런 친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죠. 사랑이 빚어낸 고난과 영광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이면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버티게 해주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르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귐의 즐거움, 생명의 즐거움에 참여시키시려는 이유 그것이고 자유와 평화의 삶에 참여시키시려는 그 이유이고 고난과 영광의 삶에 참여시키시려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즐거움을 우리가 모두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르심의 이유를 잘 알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일에만 너무 골몰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할 우리의 비전이죠.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어진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하루하루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물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일 그 자체보다는 그 일이 가지는 이유 그리고 그 가치를 새기며 부르심의 소망이 주는 힘으로 그 아름다움을 쫓아 설레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